안녕하세요 똘똘한 상가 정포 똘똘한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오픈 매장을 올려드립니다. 대만 샌드위치 업계 1위 홍로이젠입니다. 요즘 홍로이젠이 무인 시스템으로 많이 오픈되고 있는데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메뉴 종류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위치는 목동아파트 804동 건너편 황금프라자 상가입니다. 목동성당에서 양천구청쪽 방향입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샌드위치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 간식으로 샌드위치 어떠신가요?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똘똘한 부동산은 사장님들의 업종과 빵 맞는 상권과 좋은 매장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오 감사드립니다.